전 처음에 죽었으니까 아 너는 처음에 죽었지 가자 제가 형님 한 대를 못 맞게 하려고 앞에서 다 막았습니다 아 그랬어? 다 막아준 거야? 근데 내가 방탄복이 제일 먼저 날라간 것 같은데? 내 방탄복이 제일 먼저 날라갔어 방탄복이 내가 방탄복도 한 명 줬어 내 방탄복 과정 안에 두고야 방탄복 없이 형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 뚱뚱한 놈 야 달달이 내가 너한테 방탄복 하나 주지 않았어? 아 예 근데 왜 죽었어 죄송합니다 제주도니 감사합니다 얘는 뭐야? 저격 애들이야? 얘는 우리팀 아니잖아 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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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폭도 있네요 다른 폭도 있네요 다른 폭도 있네요 다른 폭도 떨어진 애들이니? 난 못 봤는데 네 좋아 일단 AR 먹었어 오케이 좋아 AR 또 있어 저격 저격 다른 애들을 위해 AK를 추석하겠어요 또 북서쪽에 한 명 떨어졌어요 북서쪽에 예 네 오케이 농협님 글로 가시면 안 되는데 야 내 쪽에는 아무도 안 떨어지고 이 저격 지금 애들 다 저쪽에 모여있어 야 니네들 네 명 최소한 뭉쳐다녀라 예 네 나는 어떻게 혼자 살아남아볼테니까 응 아 가자 신발만 먹으면 되는데 끄자 아 부족해 공간에 어 스니커지 오케이 자 뽀갭니다 오케이 디볼 버탄 자르고 자 어느정도 파밍 됐냐 자 어느정도 파밍 됐냐 어느정도는 죽었어요 이제 차를 구해야돼 다 했네 파밍 어? 자꾸만 38 일로와 AK 해줄게 일로와 나한테 와 어 앞에 앞에 하나 한 대 맞췄어 왼쪽 집안으로 한발 한발 박았어요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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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화기가 큰게 없어 지금 저 뒤로 빠져나갑니다 뒤로 애들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빨간집하고 어 확인 어 확인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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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잡았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몰아야지 몰아야지 여기 화염병을 스니커즈 있다 이새끼 한명 더 있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요쪽 동쪽에 동쪽 동쪽 세븐틴님 동쪽에 있어요 북쪽에 북쪽에 네 네 기준 북쪽에 있습니다 사운드 들려요 위치는 안보이거든 아직 어 있어요 발견 흰집 뒤에 야 여기 세븐틴 AK 먹고와 잡았어 잡았어 50% 어시 오케이 여기 AK 먹어 AK 탄 줄까? 여기 AR총할 드릴게요 저 AR총할 엄청 여기 AK탄 AK탄 AR탄 놔주고 밀백.. 밀백 없으신 분? 저 헬멧은 못 잡았는데 나 밀백 없어 밀백 헬멧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와 밀백은 나한테 주고 여기 야 밀백 어딨어 저 동냥님이 드신거 같은데 아 저 안먹었어 저 밀백 저 밀백 한게 남는데 나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떨어뜨렸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사고하러 가자 피들 다 채우고 75명 저 밀백 나 바라네 이씨 꼴 야 뭐 부족한거 있는거 얘기해봐 부족한거 사람이 부족합니다 형님 아 시끄러워 할말이 있게 만드는 정신 차리고 자 아래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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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거야 AI탄 좀 넉넉하신 분 계세요? 나 한 200발 있다 AR탄이 많이 모여 저희 근데 그 안전지역 야 그것만 먹고 이동할거야 빨리와 안전지대니까 차만 빨리 구하자 차만 세븐틴 너 차 어딨는지 알지? 그니까 다른데 위치 알지? 차 저기로 다닐 순 없잖아 야 두명 빨리와 네네 여기 앞에도 파밍 안됐네 지금 여기 안전지대니까 요 앞에만 좀 파밍하자 저희 차고갈로 가려면 I4로 가야됩니다 저희 차고갈로 가려면 I4로 가야됩니다 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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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여 왜? 왜 4명밖에 안보여 가스 오고 차 사운드 들래 사이렌 사운드가 아니라요? 왔어 왔어 나 차 차요 차 차요 차 차 아 저게 차 배달온 것 아니야? 나이스 헤드샷! 나이스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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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 차 걸레됐을거 같은데? 걸레되었을 것 같은데 저거 네 이거 걸레 됐을 것 같아 네, 걸레 짝이네 재밌으면 터질 것 같은데 무언가 길에 있다 왜니 피 21이 아 뭐야 야 뒤에 시체가 있어 빨리, 빨리 타 가게 피 21이니까 빨리 그러면 중앙으로 빠지자 중앙으로 어, 쉐리님 쉐리님이 운전이세요 아, 나야? 미안 네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키는 필요 없겠다, 이거 빨리 타, 내가 운전할게 근데 우리 완전 안전지대인데? 너무 안전지대인데? 야, 차에서 불 나자마자 다 내려라 네 네 이거 어디 한번 부딪히면 일 빠지는 거 아니야? 아이4로 갈까? 이거 지나가다가 사람 어깨에 부딪혀서 피... 몰라겠는데요, 여기는? 빨리, 다른, 다른 차에서 찾는 게 있어 이 돌멩이만 튀겨도 아이4로 가보자, 아이4 저것도 잘못해도 사대 감인지 한 번 둥글면은 끝이 아, 이거 피가 19면은 이제 불이 오르니까 자 H4 안 받으쳐 야, 여기 아래 있다고? 야, 마트에? 차가? 저기 앞에 원래 차가 뜨는데요 봐봐 떴놈 일단 마트 보자 차 있나 아이 내 운전을 무시하는거야 뭐야 베스트 드라이버야 내려서 봐봐 차 있나 내가 요즘 가스가 오고 있어서 빨리 봐야돼 차 없을 것 같은데 차 마트 가서 파밍하지 말고 차만 봐 차만 발견하면 발견했다고 얘기 좀 해주고 아니면 저기 H3에도 뜨는데만입니다 H3? 없어? 뚜벅이 없습니다 없어요 뚜벅이 해야되나 이거 근데 오히려 뚜벅이가 날수도 있어 내가 볼 때 5명이 한 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다 대충 싸도 애들 다 맞잖아 네 내가 보기에는 차가 오히려 우리 어차피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우리 그냥 중앙에 가 있을까? 탄 부족한 사람 저 농약 좀 부족해요 농약이 부족하다고? 한 200발 그 정도면 돼 5인큐면은 150발 정도면 충분해 AR 타는 데가 400발 있으니까 이따 가서 줄게 네네 네 형님 여기 차 안에 갑옷 있어요 그러네 갑옷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 배낭 꺼내주시면 안됩니까? 저 배낭이 없어갖고 아니 갑옷 어디갔어 아 여기구나 어 야 이거 깨진거야 42% 42%가 임시변통보다 좀 높은가? 42%면 네 그나마 나은거에요 42% 자 중앙쪽으로 가자 야 시야 좀 잘봐 네 나오면 있다고 얘기해 네 지금 60명 남았거든 뒤에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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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에서 소리가 났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서쪽이야 서쪽이요 와 이거 리볼버탄 두 대만 맞아 서쪽 서쪽 아냐 좀 더 가도 돼 일단 뚜벅이로 조금 걷는거 보단 안전이 돼 가서 서야지 좀 더 가야된다 좀 더 가야된다 F3정도에 내리는게 낫지않을까요? F3? 네 그래 그래 F3로 가자 F4 안부딪혀 야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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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네네네 그니까 우리는 여부지를 노려야지 나중에 덮칠까? 아 도망간다 저거 아이씨 경찰차 아 오토바이 쫓아가고 있네 어 저기 경찰차 한 대 더 있어 어 뚜벅이 하나 있어요 경찰차 안에 아냐아냐아냐 가지마 가지마 저기 사람 졸라 많아 지금 내가 보면 세 팀이야 우리는 F3로 간다 빨리져 그러면 지들끼들이 죽으라고는 압도 네 이미 죽었지 야 여기서 차를 두고 우린 저기 트레일러에서 농성하자 트레일러 괜찮지 트레일러로 간다 네 여기서 마킹 내려 여기 안전지대거든 여기서 저거 드럼통만 조심해 드럼통 쏘면 터지거든 네 드럼통 주위에만 있지마 자 앞에 풀스페서 지금 동북동 방향 풀스페서 하나 나와 한 대 야 미.. 누가 쐈어 어? 아니지 왜 쏴요? 아 왜 쏴 소라그룹 쏴야지 위치 노출되잖아 야 엇놈이야 엇놈이야 쏟놈 제가 후방볼게요 그래 후방볼 자자자 앞에 앞에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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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 위치 들려 들켰는데 쏴 쏴 쏴 뛰고 난리 났다 저 같은 아잇 아잇 졸라 불쌍하다 진짜 야 뒤에 후방도 봐야돼 후방도 아예 제가 보고 있어요 오케오케 50명 쟤 갑니다 두벅이 가요 두벅이 가? 두벅이 위치가 안보여 아직 노출이 안됐어 나한테는 저 캠핑카 뒤에 숨었어요 다시 가고 있어요 두벅이 돌 뒤에 딻다다다 랭 따다다다 나한테는 뭐 빨중 야야 저거 경찰차 경찰차 살짝 오른쪽 방향 경찰차 내렸어 하나 내렸어 어 살짝 위에 쏘는데 안맞네 야 총알 좀 아꼈어 와 차 겁나 많아 여기 지옥이야 지옥 야 폭탄 봐봐 폭탄 위치 야 우리가 집중공격인데 이거 어 뒤에도 있어 뒤에 우리 완전 폭탄인데 우리 완전 폭탄인데 아 우리 차는 어쩔 수 없고 저희 왼쪽으로 빠지는게 낫지 않을까요 형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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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먼저 뜰테니까 나보고 따라와 피 채우고 간다 나 보고 따라와 나보고 따라와 이것이 바로 고라니인가 고맙습니다 됐어 여기 정비 잠깐 정비 흩어져 한군데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 좀 각자 하나 저기 나무대기 하나 찾아가 자 가스를 봐야되거든 아직 안전지대야 가스 괜찮아 어어 경찰차장 경찰차요 공격차옵니다 1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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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던지니 내 쪽 보고 따라와, 내 쪽. 나보고 따라와. 아, 우리 완전 쌈싸먹긴데, 쌈싸먹. 내 쪽 보고 따라와, 내 쪽. 저, 하이바 좀 있으신 분 없어요? 하이바 날라가가지고. 저 새끼도 차 하나 터졌네, 저거. 하이바 한 개 드릴게요. 하이바 버렸어요. 나 하이바 있어, 하이바 있어. AR탄 점점 누가 떨어져 주세요. 기다려봐. 나 있는대로 내려와, AR탄 줄게. 네, 내려왔어요. 왜 클릭 안되냐, 이거. 내려놨어, 백발. 자, 빠지자. 가스 오거든, 이제. 이동, 이동, 이동. 투구 필요한 사람. 자, 오리 쏘는 거 아니야, 저거. 오리 쏘는 거 아니야, 오리 쏘는 거 아니야. 네. 오리 쏘는 거 아니야. 뚜껑 필요한 사람, 뚜껑. 저 있습니다. 와, 죽는 거 봐요, 형님. 와, 방금 6명 죽었어, 순식간에. 네. 네. 저희들 저희, 저기, 뚝대기에 있는 거 같은데요. 저기에 우리가 있었으면 저기에 우리가 떴어요. 그러니까. 경찰차 있네요, 저기. 자, 서른, 서른두명. 애니 쪽에서 싸워요, 경찰차 두대. 야, 농약아. 너는 지금 이쪽 봐, 이쪽. 이쪽, 이쪽 보고 있어, 이쪽 평양. 이쪽 평양 보고 있어. 우리가, 우리가 언덕 쪽 볼 테니까. 애니 캠핑차에 경찰차 두대 있습니다. 평양 쪽에 지금 차 한 대 가는데, 우리 쪽은 아니에요? 위협적일 때만 얘기해. 네네.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쟤네들 싸우라고 하고. 배고파요. 완전 이제 북쪽입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다섯 명 남은 팀은 우리 밖에 없을 것 같애. 우리가 잘만 하면, 일등에 싸우라고 하고. 우리 쪽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 애들 한명, 한두명씩은 다 사망했을 것 같애. 지금 팀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겨. 아, 이쪽 싸우고 있지 지금. 신나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약간. 복동적으로 이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엔 캠핑인데. 저 캠핑카가 딱 안전지대거든. 어, 차 소리. 뒤에. 오토바이. 저희 거에요, 저희 거에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야, 그냥 내려 내려 내려. 소리나 소리나 내려. 지금부터는 차가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손해야. 차 타고 다니다, 물살당해. 스물여섯 명이면 여섯 팀이거든. 우리 포함해서. 아, 캠핑카로 다시 갈까? 1분이면 아직 여기, 여기 있다가 가자. 10초 남았을 때 뛰자. 10초. 지금 여기 우리 위치에서 퍼져서 있다가. 10초 남았을 때 가자. 농약이는 평야쪽 보고 있고. 달달이하고. 달달이하고 나머지. 누구야. 소박이는 언덕 쪽. 여기 풀숲이 언덕 쪽 보고 있어. 저기 뭐야. 세븐틴이. 너는 캠핑카 쪽 봐. 캠핑카. 동남동쪽. 네넨. 쾌. 엎. 뭐. 뭐. 또 이럴다. 뭐. 26명이라 이상징후 보이면 바로 얘기해 야 농야가 그거 엎드려서 볼 필요까진 없는데? 자 가운데 캠핑가로 뛴다? 네 나 따라와 한 명이 뒤보면서 한 명이 뛰면서 어? 어 농양님 안오시는 줄 저기까지 가면 안전지대거든? 야 앞에 경찰차 하나 보이거든? 잠깐만 저거 한 명이 버리고 왔을걸요? 예 이거 아까 아까 싸우고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기 여기 캠핑가에서 대기 엄폐 엄폐 여기 안전지대 맞지? 안전지대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안전지대 살짝 끄트머리에 걸쳐 북쪽으로 가야합니다 야 이게 다음이 문제네 차를 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기다렸다가 차 타고 가자 야 세븐틴 4 남았는데 이거? 네 형님 4 남았다고? 24 남았어요 아 괜찮아 23에 가다가 내가 내리라고 할 때 다 내려요 그냥 네 근데 저 형님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아니아니 운전 이따가 얘기할려고 야 똑같이 자기 보던 방향 사주경계해 달달이하고 호박이는 저 위쪽 우리 언덕쪽 뒤쪽 보고 농혁이는 앞쪽 보고 네 어? 저쪽에 SE SE SE면 어디냐 남동쪽 남동쪽에 한 명 있어요 저 쭈그려서 보고 있어 아 그쪽 내가 보고 있는데 위협적이진 않아 저기서 맞추기 힘들어 스나 아니면 스물 한 명 잘생겼구만 야 우리 포함해서 다섯 팀이란 얘기야 야 좀 긴장 좀 해라 좀 어? 아 예 알겠습니다 긴장 좀 해 예 다섯 팀 남았어 우리 빼고 16명 남았단 얘기잖아 잘 봐 잘 봐 자 1분 30초 10초 남았을 때 타고 이동할게요 그니까 이쪽에는 지금 없어 이미 가스가 왔기 때문에 두 명 있어요 남동쪽에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 네 두 명이에요 지금 두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어 보인다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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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저 뚜벅이야 뚜벅이 나도 보여 지금 쟤네 뛰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형님 거봐 지금 얘네들 다섯 명 풀 인원인 애들이 없어 우리가 지금 숫자로는 유리하거든 네 우리가 지금 숫자로는 유리하니까 뛰는 속도로 봐서 두 명은 스니커지 한 명은 워커신발입니다 아 그런건 몰라도 돼 자리잡아서 흐흫 혹시 에디킷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에디킷? 에디킷 좀 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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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대로 와 하나 내려줄게 에디킷 좀 잠깐만 한 개만 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다 미칩일까? 하나밖에 없어 네 사실 한 개 더 있지만 내가 써야돼 더 있을 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타! 운전 내가 갈게 타 이제 안 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네 북북동 F2 북북동 F2 아 이것도 체력이 얼마 없네 야 내려 자리잡아 네 어 어 이쪽에서 싸웁니다 저쪽 언덕에도 하나 있어요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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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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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왜 혼자 행동해 가지마 싸우라고 납두 야 농약이하고 달달이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 이쪽 아래보고 있어요 아래 아래 세븐틴이는 이쪽 왼쪽 쏘고 쏘는다 쏘는다 저쪽에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냐아냐 여기 풀스페 있어 풀스페 있어 북동쪽에 차인데 야 소박이 너는 위쪽 봐 거기 언덕 위에 보고 있어 언덕 위에 봐 네 애니 방역에 저 저 존재 차웁니다 형님 어? 갑니다 형님 아 차우면 죽이면 되지 우리 애니아 저입니다 우리 자 뒤에 뒤에 쏴아 쏘아 쏴 나머지는 주위봐 세 명은 열한 명 지금 세 팀이야 많아봐야 세 팀이거든 좋아 좋아 1등 할 수 있어 자 바로 앞에 바로 아래 에어드랍 저희 북동으로 가야될거죠 이 시체에 메디킥 3개 있는데 메디킥 보적하신 분 루틴 끝난 애들은 나머지 인계해주고 받고 바톤토치 해 시간 아직 충분해 1분 26초 남았어 아직 안가게 우리 아직 차 남았어 열한 명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저기 여섯 명이잖아요 저쪽에 분명히 세 명 세 명이나 두 명 네 명 이럴 거란 말이야 숫자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농약이 피 좀 채워라 농약이 채워라 다섯 명 다 사는 팀이 우리밖에 없을거야 아마 다섯 명 다 사는 팀이 우리밖에 없을거야 아마 이거 조코마스크 이거 그건데 헤드인데 이거 드세요 전 먹었습니다 파밍 다 끝났어? 야야야 북동쪽 북동쪽 돌 뒤에 한 놈 내가 보고 있는 방향 돌 뒤에 한 놈 있다 북동쪽 돌 뒤에 하나 어 거기 뒤에 한 놈 있어요 예 보입니다 언덕 위쪽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다 일로 오면 안되지 자기 보고 있는 방향 보고 있으란 말이야 확인했어요 자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 야 차로와 차로 다 차로와 예 차로와 빨리 야 이거 열쇠 어디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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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오 내려 아씨 나만 두명이 남은 세명이 일등 하겠습니다 형님 1등에 1등에 아아아아 야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진짜 아아씨 저기 E&E에 가스 바로 앞에 두 명이 앞에 있거든요 사람 한명 저희도 총 맞고 있어요 아니 내가 좀 유도를 하긴 했어 뭐가 한번 빵터지게 하려고 아 근데 제대로 됐어 불량 한번 뽑으려고 헌팅 소리 납니다 저희쪽 사회 헌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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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노비야 공허 가스 가스 오 마이 갓 오케이 나왔습니다 SA쪽에 헌팅 있어요 조심 여덟명이야 1등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덟명이야 언뜻 부님 고맙습니다 뭘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 좀 의도한게 있다니까 하하하하 일부러 내가 그럼 그 언덕 있는데로 거기 점프를 떴겠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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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좀 길건넣는데 하하 길건너면은 근데 이래놓고 일등 하면 더 재밌는거지 어쨌든 간에 요덜명이니까 상대방 둘 셋 우리 셋 이렇게 봅니다 세 팀이라는 가정 하에 상대편에 2명 하나 3명 하나 그리고 우리팀 세명 아까 헌팅 가진 팀 세명이 거 같습니다 야 달달이 피좀 채워 네 피 꽉 채워놔 꽉 아 재밌게는 했어 이번판 재밌게는 했는데 차주인 어때 차주인 이제 40초 뒤면 끝납니다 가스가 모이기 때문에 40초 뒤면 가스가 니는 슬슬 이동해야 되지 않냐 물이 없는데 절로 뒤로 가야돼 저 언덕 뒤로 농약아 너는 나때문에 괜히 죽었네 근데 여기 아닌데요 저거 중앙인거같습니다 저거 중앙 일단 기다리다가 가는게 좋을거같 여기 나무에 있으면 다 없고 같지않아요 아니야 세븐틴이 말 이번에 한번 들어봐 이번에 뭔가 제 의미심장애 저새끼 저기 세븐틴이 말 믿어봐 한번 저 SE 쪽 ESE 쪽에 한 명 보입니다 ESE 어 쟤네 싸운다 쟤네 싸운다 그래 그래 쟤네 싸운다 그러면 세명 네명 수적으로는 니네가 유리해 세명이니까 마지막이 근데 상대팀이 네명이면 네명한 팀이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어 저기저기저기 SSSW 좋아 여섯명 그러면 3대3이란 얘기야 헌팅 헌팅 저 이쪽 싸요 헌팅이요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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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쏘고 있어요 이제 6등 난 1등 할 수 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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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 ESE에서 온다 동남 동남 조심이야 달달님 쟤네 가스 맞고 있어요 메디킷 빨고 싸우죠 예 당연히 빨고 싸워야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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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보이지만 온다 나 안보이지만 온다 세븐틴 하나 잡고 좋아 달달이가 하나 잡고 좋아 좋아 3명 오케이 1등 엄마 이거 다 의도한 거라니까 그냥 1등하면 재미가 없고 차를 터트려서 이렇게 딱 드라마를 찍어야지 셰니님 아 이렇게 잘했잖아 이게 3명 남았으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얘네 3명이니까 1등 한거지 좋아쓰 나와